자, 이어서 자, 오늘의 사신력사 1분 직업탐구였고요 2부, 역사를 바꾼 의사들 인물편 이제 인물편이에요 이 인물편은 오늘 2부는 인물 따라서 제가 영상 카테고리를 나눌 거예요 영상 카테고리를 나눠서 아마 영상별로 길이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그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제가 그거는 제가 분량을 좀 조절을 어떻게 좀 제가 해볼게요 자, 보통 의사하면 제일 먼저 의대생들을 한정해서 히포크라테스를 생각할 거예요 자, 히포크라테스 보통 그 의대생들이 그 이제 의대생들이 보통 의예과 1학년 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게 돼요 선서식이 있어요 그 1학년들한테 1학년들한테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을 시켜요 그래서요, 근데 히포크라테스가 누구냐 생물년도는 알 수 없고 그리스의 코스섬 출신이에요 그 그리스는 그 도시국가 그 폴리스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코스섬 밖으로 나가면 다른 나라가 되는 거야 그 당시 시대의 기준으로는 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히포크라테스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저작들을 후대에 취합을 하게 돼서 후대에서 히포크라테스의 문헌을 완성을 하게 돼요 이어서 히포크라테스의 명언 의학은 학문이고 기술이다 Medicine is a science and art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히포크라테스의 당시는요 자기가 환자들을 좀 머리가 다쳐서 온 환자들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감정, 생각, 기쁨, 고통이 다 뇌에서 생겨난다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생각은 뇌에서 생기겠죠 고통은 신체의 모든 곳에서 생겨나겠고 기쁨은 보통 기쁨은 보통 뇌에서 생길 수도 있고 이 마음, 하트에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감정은 뇌에서 생길 수도 있지만 감정은 가슴에서 생겨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상하이저 안 나오고요 네 방금 이 1편이 끝났고 이제 2부 1부 1부 직업탐구가 끝났고 이제 2부 인물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인생을 짧고 예술은 길다 라는 말로 알려져는 있지만 이건 오역이고요 보통 좀 정확한 번역은 기술은 길고 인생을 짧고 기회는 빨리 지나가고 경험은 불안전하고 판단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 The art is long, life is short, opportunity is fleeting, experiment is uncertain, judgment is difficult 네 이렇게 발음이 될 때가 있어요 음 백병호 원장 네 솔직히 아까 도입부에 왔으면 알겠는데 짤은 있어요 음 짤은 있어요 음 자 어쨌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솔직히 더 이상 언급할 게 없어요 언급할 게 없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하면 좀 또 추가로 설명할 게 바로 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있죠 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히포크라테스의 문헌 중에 선서이 있고요 어느 시기에 써야 되는지는 논란이 있어요 현재 의대생들이 그 의학과 1학년 때 아니면 의학 본과 1학년 때 하게 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요 1948년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채택됐던 제네바 선언이에요 그래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가 처음에 썼던 선서를 현대적 관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이 됐고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좀 선섬은 굳이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제가 뭐 의대생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역사학자 관점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그래서 의대 교육과정 중에 선서를 하게 되고요 한의사들은 허준 선서를 해요 우리나라의 한의사들은 허준 선서를 하고요 음 그 뭐냐 그리고 약사들은 디오스코리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를 해요 그리고 간호사들은 현대의 간호사의 약간 인식을 확립시킨 플로렌스 나이팅게를 따서 나이팅게의 선서를 해요 그래서 제가 국군 양주병원 갔을 때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섬은 하고 나이팅게의 선섬은 그 두 개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자 히포크라테스 얘기만으로는 좀 범위가 짧으니까 이 화타의 이야기도 덧붙여서 가도록 할게요 화타 중국 삼국지 시대 때 명이죠 음 본명은 부 자는 원화라고 하고요 그 편작이라는 의사와 더불어 중국 고대의 유명한 의사야 근데 화타는 실제 역사와 관계없는 설화에서도 인물로 출연하는 경우가 있어요 토끼전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어요 토끼전에서요 별주부 그 용궁에서 별주부라는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자라 자라가 토끼를 간을 놓친 다음에 그 막 자기가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 화타가 등장해가지고 자라한테 약을 건네주고 가서 그 뭐냐 니네 니네 용왕한테 가서 줘라 하니까 자라가 물어보니까 누구신지 하니까 나는 어디 사람 화타라고 하더라 하면서 가더라 그 토끼전에 결말이 그렇게 나와있어요 자 참고로 화타는요 원래 전업의사는 아니라고 해요 그 중국의 서주라는 지역의 서주 출시대 유생이었어요 유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의사가 된 이유는 당시 후한 말기 정계 혼란 속에서 그 정치의 뜻을 두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까지의 의술은 원래 침술 침술 아니면 먹는 약 내복약 먹는 약으로 끝났어요 그 침구학이나 경혈학 이런게 발전 도상 상태였어요 참고로 침구학과 관련해서는 서진시대 황보밀이라는 사람이 침구갑 의경을 저술하면서 그 침구학 그 당시 시대에 침구학을 약간 정립을 시킨 사람이 있어요 자 어쨌든 상안론 내복약과 관련해서도 1차적 완성은 화타가 죽은 이유예요 근데 화타는요 마비산이라는 마취약을 써가지고 외과수술을 행했다고 전해줘요 그 다른 역사서 기록들을 통해서 개복수술까지 했다는 기록은 전해지는데요 문제는요 당시에 의술로 소독이나 수혈을 했다는 언급은 없어요 그래서 사망률은 꽤 높았을 거라 추정을 해요 자 그래서 수술을 배운 기록과 이 의술을 전수했다는 기록이 없어서 좀 의문점이 있고요 그 근데 되게 웃긴 거는요 다른 문명권에서는 대마를 쓰든지 아편을 쓰든지 해가지고 약간 환각제를 써가지고 환자를 마취했다 라는 관련 기록이 있기는 해요 자 근데요 화탄은요 이곳저곳 되게 돌아다니는 의사여가지고 편역의 의의에 속했어요 동네병원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서기 208년경에 아마 이거는 위서를 찾으면 있을 거예요 조조가 호출을 해요 조조가 이제 머리가 아파가지고 화타를 호출해 그랬더니 화탄은 단기간의 치료는 좀 어렵고 그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내려요 그리고 이게 어느정도 치료를 한 다음에 돌아가요 그리고 화타가 부인이 아프다 해서 핑계로 소환을 소환에 불행하니까 조조가 빡쳐가지고 진짜 관리를 보내서 확인하라 그래 진짜면 팟 열섬을 주고 휴가를 연장시켜주겠다 그때 가보니까 부인은 멀쩡하고 화탄은 놀고 있어 그러니까 화탄은요 조조가 싫어서 그냥 간 거야 그래서 거짓임이 드러나서 압송이 됐고 고문 후유증으로 죽었다고 해요 근데 옥중에서 관리한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책을 줬더니 그러니까 이 책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으면 나도 조조한테 죽을 것 같다 해가지고 안 받았대요 그래서 화탄은 태워버렸대요 자 나중에 그 뭐냐 화타가 죽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조의 아들 조충이 죽었다고 전해져요 참고로 조조는 이런 말 남겼다 그래요 화탄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나의 병을 고쳐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끝내 나를 위해 이 병의 근원을 잘라버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구요 참고로 삼국지 연이에서의 화탄은요 좀 약간 시대를 좀 넘어가가지고 그 220년에 죽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언급이 돼요 그 이 서기 219년 번성전투에서 삼국지에 나오는 그 관우가 독화살 독화살을 맞았다는 이력이 있는 건 나와요 음 그런데 실제로 화타가 치료한 것은 아니에요 실제 역사에서 화타가 치료하지 않았는데 음 관우가 술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서 수술을 받았다는 기록은 정사이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삼국지 연이에서는 이 관우가 치료를 받았던 게 어떻게 그 각색이 됐냐면 관우가 바둑을 두면서 화타가 집도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각색이 돼요 실제로 화타는 이 시대에 전에 죽었거든 조조에 의해서 그런데 삼국지 연이에서는 이 관우가 이 수술을 한 다음에요 그 이후 이제 그 위하고 오해 그 협공을 받아가지고 형주성이 함락되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포로를 잡혀서 전사를 하죠 음 자 그 이후 조조의 그 조조의 뇌마겸을 그 화타가 진단을 하더니 이 머리를 도끼로 갈라서 치료를 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 뇌마겸 약간 뇌종양 같은 거죠 그래서 뇌의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야 머리를 갈라서 수술을 해야 된다 해서 조조가 야 니 그러다가 내 머리 베서 죽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실제로 조조는요 동승하고 길평 길평은 여기서 의원이었거든요 의사였거든 이런 사람들한테 진짜 독약 먹고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 동승이 누구냐면 그 후한 마지막 황제인 헌제의 그 황후 그 후궁 그러니까 귀비 귀비 동씨의 아빠예요 동귀비 아빠인데 그 이제 조조를 제거하기로 한 그 명단에 서명을 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당시 조조의 세력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시기에 몰아서 다 죽어요 당시 서주에 머물고 있었던 유비 그리고 그 저기 서부지역의 서 서량 그 국경지대에 머물고 있었던 마등 이 두 사람은 안 죽어요 삼국지연희에 의하면 근데 이제 마등은 나중에 조조에 의해서 다시 토벌이 되고 그때 죽고 그리고 유비는 결국 조조보다 오래 살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때 동귀비도 임신 중이었는데 죽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삼국지연희에서 화탄은 분명 머리를 갈라서 뇌를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조는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거냐 분명 근데 이제 화탄은 그랬거든 관우도 자기가 그 마취를 해서 수술을 했다 관우도 자기가 수술 집단한 동안 관우는 바둑돈다 응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조조가 안 믿은 거예요 응 어쨌든 그래서 이제 조조는 화타를 죽여요 근데 이제 감옥에서 고문받고 죽는데 이 화타가 삼국지연희에서는 의서의 이름이 청낭서로 나와요 이 청낭서가 의서인데 오압옥이라는 간수한테 줘요 근데 간수가 책을 받았는데 이 오압옥의 아내가 이 의서를 태워버려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이 아휴 그치 아무리 신미한 의술을 배우면 뭐해 화타처럼 죽기밖에 떠안았어 어이구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팩트기는 해요 음 팩트기는 해 사람은 언젠간 죽거든 그래서 오압옥이 야 이건 안돼 하면서 결국 이제 타다가 몇 장이 남았어요 근데 그 몇 장에 적힌 내용이 뭐였냐면요 가축을 거세하는 네 가축을 거세하는 그 기술 이런 것만 남았다 그래요 가축 고자 만들기 음 뭐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자 이 그 이제 파트 2 인물편 내 첫 번째 영상 히포크라테스와 화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